이게 뭘 그렇게 묻히고 먹냐? 신나온 열흘이 또 먹냐? 너 방귀 꼈지? 아니 냄새가 숭얼숭어 올라왔는데 뭔 소리야? 우와 얘는 노란색이야 음 같은? 안에 흔들어있어요 안녕 이거는 전화도인데요 한번 찢어볼게요 신기하게 생겼네요 포장을 몇 번이나 해놓은거지? 음 아 어떻게 있어? 어떻게 뜯는거야? 저거 냄새! 뭐하는거야? 먹고있어 껍질이? 하하하하 자 먹어보자 음 이거 근데 약간 땅콩 비슷한 뭔가 뭐라고 해야되나? 아몬드같은 오 아몬드같은 맛이나 견과류 맛나 견과류 음 맛있어 초코맛이 아니고 견과류맛이 더 강한데? 초코랑 견과류랑 같이 먹는냐? 견과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네 난 다위로 좋아 저 자세히 보니까 약간 견과류같이 생겼네 견과륜데요? 응 나 견과류 좋아해요 냄새도 좋아하지 근데 허주분은 싫어 한 번은 견과류를 안좋아하기 때문에 좀 별로다 근데 견과류 맛있다 근데 견과류 맛있다 근데 맛이 없어 야 너는 초등학교 2학년이어야 됐는데 입에 뭘 그렇게 묻히고 먹냐? 아 더러워 왜? 나 언니 언니 뭐? 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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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봤는데 경자로 맛이 심은 그냥 초코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맛있어요 이거는 초코컨이 아니라 동가리컨이에요 동가리컨이에요 아이스크림에 들은거는 좀 시원하고 달달해가지고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따뜻한 아이스크림이에요 따뜻한 아이스크림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불 야 넌 아직도 먹냐? 응 잠깐만 너 방귀 꼈지? 아니 냄새가 숭얼숭얼 올라왔는데 뭔 소리야 야 여긴 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흑 자 다음은요 콩지박 징징징징징이랑 이거 이름 뭐야 꿍꿍이 먹어볼건데요 짓 뚝 짜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아 아 귀여워 다리가 길어 어 어떻게 뜯냐? 팔은 없는데 다리가 길어 어 그러게 그러게 팔이 없는 사람인가? 인간은? 뭐 사람이 아니야 뭐 해산물 아니야? 오징어 재생했어 우와 이렇게 좋은데? 어? 뭐야? 이게 잼인가봐요 물처럼 돼있어 왜? 그러게요 물인가? 잼인가? 인녀수인가? 캔디라 돼있는데? 잼에 녹인건가? 잼이는 잼인은 마법이 냄새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구요 안나와 우와 머리카락 뭐가 나와?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개머리같이 생겼네 아 얘네가 그래서 탈모였구나 얘가 탈모라니 탈모여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기게 하는거구나 이걸 먹으면 다 탈모가 생겨 으흐흐흐 하나 둘 우와 얘네 노란색이야 머리 먹어봐 직장 챀같은 와우샵 음 레몬맛 딸기맛 같은 그런 가루가 있어요 그걸 챀같이 만들고 달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난 이건 이거 맛없고 이거 맛없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난 즐것인데 이것도 맛있어? 어 으흐흐OUR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진짜 자기는 나한테 반 knowing 나오지 말라고 자기는 트렁하네 healthyamos히 틀음에 입냄새 바이러스가 고였나봐 아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보고 싶었다 우울울팩 텐딩 야 내 놔 내꺼 내꺼 어떤 냄새가 뻥튀기 같은 달달한 뻥튀기 같은 냄새 어! 안에 가루 들어있어요! 과일 향 이런 건 없어 아니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뭐가 수다 언니 이거 먹어볼게요 근데 가루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레몬 맛이에요 레몬 오늘 가루 뭐 이거 하나도 안 써? 이게 뭐가 수다 라임 맛이었어요 한편 레몬 뭐 그런 비슷한 맛이네 다음은 노란색 레몬 맛이다 여러분 하나도 안 써요 죄송해요 먹을만하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